김광석 회장이 다니는 교회는 소망교회입니다. 이병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정재계의 유력인사들이 다니는 강남의 대형교회입니다. 한때 장로로 재직한 소망교회에 매주 거액을 헌금한 김 회장. 이 역시 비서실의 주요 업무였습니다. 교회를 가실 때마다 헌금을 조금씩 분할해서 하시는데 기부금 형태로 기부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재경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한번 확인하고. 김 회장이 매주 수백만 원씩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 비서실은 교회로부터 헌금액수를 파악합니다. 재경팀은 비서실에 그 돈을 지급했고 교회의 영수증을 받아 회사 기부금으로 처리했습니다. 한 달 평균 천만 원 이상씩 지난 19년간 소망교회에 낸 기부금은 무려 37억 원이 넘습니다. 한 번에 수억 원의 뭉칫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. 어떤 경우는 4억, 어떤 경우는 1억, 어떤 경우는 5천씩 한꺼번에 지급되면서 매달 1200에서 1700원 왔다 갔다 이렇게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도 그렇게 기부금을 회사 돈 교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지난 4년 동안 참전의 기부금 가운데 약 77%가 소망교회에 집중됐습니다.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실 수밖에. 특히 적자까지 발생. 회사가 크게 어려웠던 2014년에도 소망교회 기부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. 회사 돈으로 많은 기부금이 소망교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정작 직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. 기 회장이 장로로 재직 중인 교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을까. 뷰티엘 사이언스 자유공표. 소망교회에서는 완벽하게 그 부분을 해줘요. 세금 공제를. 그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게 회사 돈이나 어쨌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죠. 지분 자체가 100%가 아닌 부분이 있을 텐데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고. 그 전 상황은 거의 회장님 자비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사실. 참조는 주식회사입니다. 김 회장은 최근까지 회사의 주식을 100% 소유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다고 김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. 내가 주식 다 하고 있다. 그런데 여기에 각종 채권자들이 있습니다.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임금 채권자죠. 돈 빌려준 금융 채권, 금융권도 있을 겁니다. 또 물품 교류를 합니다. 수많은 협력업체들이나 또는 판매처. 각종 이해관계가 이 회사를 통해 집중되거든요. 그런데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유한 책임입니다. 자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죠. 그러면 그만큼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면 권리도 제한된다는 인식을 총수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책임은 내가 덜 지는데 권리는 내가 무제한으로 느리겠다.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얘기인 거죠. 김방석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른 시각 소망교회를 찾았습니다. 김 회장이 새벽 예배를 빼놓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입니다. 신앙적인 고런 부분들을 많이 바탕으로 해서 경향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또 들리던데요. 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